아 죄송해요 다시! 네 없어요 정답 없어 15개? 정답입니다 맞죠 네 정확합니까? 네 네 네 아닙니다 아니라고요? 네 아닙니다 13곡 정답 정답입니다 13곡 죄송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다가 그러면은 마지막 마지막 뭐 할까 아까 문제를 하지 않았어요? 했는데 네 맞아요 아 그럼요 아닙니다 합시다 네 빠르게 빠르게 하죠 원스피릿의 2부의 컨셉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? 그건 공개한 적이 없는걸요? 그러니까요 아 찍는건가요? 네 아 살짝 아쉬운데 하나만 원스피릿 섹시가 맞겠죠? 맞나요? 경주씨 섹시가 맞나요? 제가 아는 섹시는 아닌것 같긴 한데 아니 경주가 아는 섹시는 경주가 아는 섹시는 섹시는 잠깐만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자 저희끼리 답을 정하죠? 네 뭐일까 하지 아 이게 청순 섹시 그런게 아니에요 힌트를 드리자면 아 힌트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색깔 대체 캉 아빈 고고 신미